여러분들 댓글 중에 과일을 한 손으로 깨주세요 사과를 한 손으로 깨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당연한 것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는 마랑인데 마랑의 도전 중에 너무 쉬운 거는 도전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숙제야 숙제 오늘 과일 깨는 것도 숙제예요 참외부터 시작하죠 참외부터 아니 이것도 조작이나 간 사람 또 많아 마랑의 도전 이제 과일 깨부수기 그렇게 해서 바로 Bib you go 잠깐만 일단 깨끗합니다 사과 1 드세요 어떡해 왜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Dre 형은 이건 국영이에요 Essex 우리 갈적으로 먹었는데 뭘로 깨는 거 아 메로님 요새 철이 아닌데 왜 나와서 먹고싶어서 아 먹고싶어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두 손이야 손으로 안 돼요 허벅지 자 이거는 이제 겨를 따라서 바로 하면 돼요 자 자를게요 너 싱싱한 거 골라왔다 자 시작할게요 내가 소리가 없어 이렇게 팔면 안 돼 급했어 유통할 이유도 그 고소음에서 잘못했어요 잠깐만 뭐야 이거 자 반복 올해 아직 수박을 못 먹어서 아니 이거는 이제 과일로 얼마치를 산 거야 어떻게 자라 수가 세로여 가로여 가로로 아 가로로 가로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자아 왜 시작 안 했는데? 귀암 든 거야 아니 옷에 찔 거 같아서 아 옷 벗고 아 이 형 옷 벗었다 아 옷 벗었다 아 옷 벗었다 아 옷 벗었다 바로 이제 바로 제가 자아 뽀아 야 이거 소리 같다 야 이거 못 먹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수박이야? 수박은 역시 음성이 요새 음성이 왜 이렇게 좋은데였어? 아 진짜 장난 그만할게요 오늘 운동한 거 같은데 아 벤치프레스 120kg를 오고보하고 와가지고 아 아 안 되겠네 진짜 야 야 음성 수박이 대박 아니 음성 수박 진짜 드세요 진짜 음성 수박 드세요 진짜 음성 수박 드세요 나 감동 먹었잖아 이거 유기농이야? 유기농이야 와 이거 진짜 유기농이야 야 칼가 좋아 ㅋㅋㅋㅋ ㅋ 작성 도대체 랩 잠시만요 제 시각 이렇게 엉말 이를